2차례 키가 없는데 미용실이다 키가 없지? 키가 없죠? 나 지나갈게. 나무 다 나간다. 숙소 상태가 왜 이러는 거야? 속에서 찍어야지 리얼해. 그래? 무슨 일이야? 야, 무슨 일이야? 바로 초입에 아리랑 김밥에서 명이나무 김밥 팔았습니다. 일단 간식을 가봅시다. 4시 25분까지 우리 지금 거의 쩔쩔 굶은 거야? 응. 나 얼굴 좀 장난 아니야. 나 로션 안 발랐는데 이거 자연공이라고. 헐어회 센터. 맛있는 냄새나. 여기야, 여기. 여기? 어. 오. 전국 택배 가는. 여기 들어가? 그래. 아니. 사람 집어가 안 돼 있어. 육수 없이 비벼. 이름들의 붓게. 좀 치대듯한. 어게는 듯이. 조금 많이 비빌수록. 좀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더 많이 나요. 이제 이렇게 싹싹 비비셔가지고. 네. 우림으로 드셔보시고. 네. 필요하시면 물. 단컵 정도만 드셔야돼요. 얘는 포커추장 찍어요? 네. 얘는. 아니요. 얘는. 얘. 송이형. 이게 된 거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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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여기 넣어먹으라고 드실거에요? 밥을 넣으실거면 조금 식혀가지고 왜냐면 밥 너무 뜨거우면 해가 익어버려요 근데 지금 회도 나오고 매운탕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굳이 밥 말아서 드시는 것보다 얘는 그냥 비비식 자체가 맛있거든요 먹어보고 밥 조금 나서 드셔도 되고 배가 부르면 회나 이런거 메인을 조금 작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러면 먹으세요 맛있어? 네 그건 안 돼 그거는 맛있다 맛있다 또 닭에 으흐흐 너무 떡이하다 밥은 뭐야? 네 밥 되게 맛있어 밥은 안 되면 매운탕이 나왔어 같이 먹으면 돼 네 네. 네, 맞아요. 물고기. 너무 맛있네. 그거 무슨 고기예요? 지금 콩고기. 아, 콩고기. 미군들을 위해서. 압도리. 응. 너무 맛있어. 숲 아이스. 숲 아이스. 오이. 주제를 하고 찰떡. 롯어. 오! 오! 디테일! 오! 좋아! 좋아! 맛있어 보이네요! 네! 맛있어 보이네요! 맛있어 보이네요! 제대로 끓었네요! 음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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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